방탄소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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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S 방탄 발복 방탄 발복 몰카가 머니와 머니 아바타에게 저희가 지령을 줘서 단계를 모두 다 성공하면 우리의 출연요점 100만원의 상금을 타갑니다 저희가 섭외할 때는 소개팅 프로그램이라고 뻥을 칩니다 정작 방송은 몰카 머니나 가는거죠 오늘 컨셉이 약간 무지막지 할 수도 있어요 전세계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방탄은 천지 광팬인 아바타가 나와서 방탄 우리는 졸타 어서와 졸타는 초 오 남자분 들어옵니다 우리 소개남이 등장을 했어요 오 굉장히 훌륭해요 소개남 옆모습이 각졌어요 조각가 출신인가요? 아주 훌륭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우리 아바타 등장했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저는 22살이요 네 누나 누가시네요 네 누나예요? 네 스물... 셋? 네네 스물살이요 아 스물살이요? 남성도 일단 얼굴에 붙었어요 되게... 성숙하게 생기셨네요 성숙하게... 네 누나님 그럼 뭐... 아... 저는... 미대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? 네 어렸을 때부터 밑으로 하신 거예요? 저는... 처음에 이제 장난이성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입거나 막아갈지 자연스럽게 거울을 일단 꺼내보세요 그래서... 되게 실용적인 거 하신 거예요 네 실용적인 거예요 저... 딱 실용적인 거 하신 거예요 네 실용적인 거예요 아이돌 좋아하세요? 아 네 좋아요 방탄소년단 네 아 여기 방탄소년단 아 여기 방탄소년단 아 이렇게 있어요 되게 어렵게 구한 거예요 저도 이거 되게 어렵게 구한 거예요 아 그래요? 어디서 구하셨는데? 네 제가 교복 살 때 줬어요 일부러 그래서 교복을 거기서 맞췄거든요 아 네 방탄 때문에 교복을? 네 되게 엄청 많이 좋아했으면 하고 네 네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 저도 방탄 되게 좋아해요 아 방탄 좋아하세요? 뷔 되게 좋아요 뷔 좋아하세요 공담밸리 형성하고 있어요 네 휴대폰 뒤에 사진 보이게 커톡이 온 것 같아서 네 네 진짜 많이 좋아하세요? 네 진짜 진짜 좋아요 그럼 맨날 방탄 이런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? 아 네네네 어딜 가도 아 스물들 입고 있어요 어 스물들 입고 있어요 이걸 슬슬 알아가고 있어요 연화 만나본 적 있으세요? 연애를 그렇게 엄청 많이 해본 편은 아니여가지고 음 BTS 어머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어 어 미쳤어 그래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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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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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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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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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지금 남성구 표기댕 자리에서 아 네 방탄 팬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방탄 말고 저에 대해 방탄 말고 여기 타투 있으신 거예요? 네 타투 우와 되게 예쁘다 장미 장미 우와 이게 어르신 어떤 분이죠? 갑자기 남가복 383 같은 아저씨 383 형님이 서 계십니다 두 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대단합니다 어시하셨어요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니까 부채질하면서 사랑해요 BTS 외쳐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랑해요 BTS BTS 아 3단계로 방탄 멤버들은 이름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 오빠 이름 다 알아요? 알죠 민용기 틀렸어요 틀렸어요 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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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아니에요? 김남준 김남준 듣고 시작해요 김남준 민용기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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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석진이에요 김석진이에요 김석진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김남준 김석진 네 민용기 민용기 나무석? 나무석이요? 고무석이라 하니까 왜 못 외워요 왜 못 외우세요 속상해요 다시 다시 진짜 속상해요 다시 지금 끝나니까 기분이 김남준 네 김석진 민기 김태영 박지민이요 박지민이 먼저예요? 네 먼저예요 김태영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마지막 전정국 네 수석이라 맨 앞이부터 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잘했어요 김남준 김석진 민용기 정우섭 박지민 김태영 정정국 와 BTS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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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이쁘 잘했다 엄청 잘하셨다 흐뭇해하고 있어요 네 흐뭇해요 지금 많이 흐뭇해요 만나면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 네 영업하려고 소개팅 잘했어 BTS 이름을 다 외울 줄은 몰랐어 잘했어요 야 했어요 네 이거 봐요 예쁘죠? 아 예쁘네요 네 부채는 주세요 귀한 거예요 부채 귀한 거예요 부채는 귀한 걸 주세요 아 죄송해요 부채는 우리 오빠도 힘들면 안 되니까 우리 오빠도 힘드니까 부채를 멈춰요 그리고 머리를 돌려요 머리로 흔들어요 아니 부채를 감아야 또 머리 흔들어요 지금 남성분은 근데 보셨어요 4단계 넘어가야겠네요 자 이제 곧 전화가 갈 거예요 어 아빠다 여보세요? 그거 어디다 쓰려고 가져간 거야 그거 뭐 아니 그거 아니라 그거 어디다 쓰려고 가져간 거야 아빠가 돈 피 땀 흘려서 벌은 20만 원을 다 끝났잖아 그러다 저래 예이 무슨 일이 있으세요? 어 네 사실은 제가 국즈를 사려고 20만 원 빼돌렸거든요 20만 원을 빼돌렸거든요 아버님이 네 돈을 끊으시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고 맞는데 만 원만 넘기고 다 뺏기는 해서 네 동아리에 MPB 돈 거둔 거라고 선배인 척 해주세요 동아리에 MPB 돈 거둔 거라고 선배인 척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아버님한테요? 네네네네 지금요? 전화 만약에 오면 아빠가 진짜 없었거든요 동아리에 MPB 회비라고 진짜 진짜요? 제가 말씀을?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우 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호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자 지금 전화가 또 가고 있어요 제가 일단 저 일단 먼저 통화 통화 너 어디야? 지금 카페 20만 원 어디다 쓴 거야? 어디다 써? 솔직히 얘기해 공아리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? 거짓말 아니야 나 지금 선배랑 같이 있단 말이야 아니 내가 바꿔줄게 아빠 누구를 바꿔주는데? 누구를? 어? 누구를 바꿔주는 거야? 그... 아, 네 그... 누구예요? 친구 동아리 선배 동아리 선배? 잠깐만 선배 아니고 남자친구 아니야? 아니, 남자친구 아니고 동아리 선배 맞는데 무슨 동아리인데요? 그냥 뭐? 20만 원을 그렇게 MTB로 쓰는 동아리가 어디 있나? 여수 쪽 가려고 지금 호텔 예약 중에 치즈가 그런데 어떻게 무슨 진짜 MTB를 가란 말이에요? 밖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노는 것보다는 장소 빌려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금방 유도리께서 잘 얘기를 했고요 우리 소개남이 춤이 없으세요? 춤이? 뭐 춤이 없으세요? 춤이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고 틱톡에 틱톡 시작했거든요 아, 제가 요즘에 틱톡을 시작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요 보여요 네, 보여주세요 자, 지금 이제 일어나서 이제 네 제가 장소 창소 창소 나 저가 노래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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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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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맞아요? 카페에서 방탄소년단 쩌러를 동생분도 할 수 있어요? 동생분도 할 수 있어요. 또 할 수 있어요. 네? 네 금방 할 수 있어요. 아 저요?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. 여기 있어요. 네네. 또 틀고? 네네. 저도 쳤으니까 지금 같이 제가 배워볼까요? 처음요? 네. 여기 카페인데요. 카페에서 따로 손님들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서서 정신 다가쳐서 사람들처럼 지금 걸었죠. 할 수 있을지. 아. 그래도 너무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.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. 아 네 해드릴게요. 아 네 해드릴게요. 아 네 해드릴게요. 아 뭐예요? 자. 야 이거 대박이다. 쳐서 해야 되는 거죠? 쳐서 해야 되는 거죠? 네. 네. 야 이런 방언스로 처음이에요. 새로운 기본 댄스예요. 이거 대박이다. 야 남성분이. 야. 와 그걸 해내셨습니다. 아 어렵게 해서. 예. 아바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한. 멋있었어요. 고고고고. 자. 오 굉장히 잘생겼다. 오 굉장히 잘생겼다. 자. 예. 예 맞아요. 소개남을. 속여가지고. 소개팅 하는 것처럼. 아. 근데. 소개팅인데. 원탄 굿즈를 꺼내시고. 춤을 추시고. 그러면 아버님 전화도. 저예요. 아 그래요? 저희 동생이 진짜 방탄 팬이어가지고. 이거 좀 동생한테. 다 동생꺼예요 이게? 네. 언니 소개팅 잘하고 와 이러면서. 몰카가. 몰이. 네. 좋아요. 알람 설정. 알람 설정. 알람 설정. 쩔어. Enjoy. End screen.